서울녀사, 과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들어보시겠습니까? 예! 박수 한번 주세요, 박수 예, 예 박수 어디? 어디서 서울이사 갔노? 들었습니다, 어디서 서울이사 자, 봉급이 어제 잘 나갑니다 봉급아, 봉급아 오빠 사랑해요 그래, 나도 안갑니다 네, 오래 시집 보내줄게 오케이, 봉급이 드립니다, 서울녀사 오우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잠깐만, 나이 말 JUNI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MILLION ieron 일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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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 술에 뵈는 길이 오신 걸음바람이 찾아오면 이런 곳만 낯선 거리로 사랑을 찾아가니 나라도 막 하면서 기운을 지으려 해도 가끔씩 그 모습에 가슴이 멎어버려요 가락도 가락도 사는 소비도 소비도 오로지 믿고 빠지게 다시 빠져도 나를 버리시는 소리 신음 신음 선사여 오늘 최고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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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립니다 축하하게 미워진 사람 어려워진 사람 미워진 사람 당신 나의 영자로 나를 버리신 서울이 미워진 사람 미워진 사람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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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 세상 오로지는 어디가 당신 하늘더러 나를 버리신 서울이 미워진 사람 미워진 사람 사랑 사랑 연장해주세요. 보보보보보 이거 동글 Teddy 덕분 연장 우리는 지급 그대 오늘의 앵콜을 받아야 되겠죠? 봉은아 니 태아가 왜 앵콜 받기 처음이지? 예 앵콜 해주세요